제가 사주 보고 왔다는 얘기 했나요? 제가 어제 사주 보고 왔거든요.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데 되게 잘 하는 점쟁이가 있대요. 예약을 했다? 언제 했는지 알아? 12월 말에. 더더욱 신뢰가 가는 거야. 딱 하는데. 야, 너는 살면서 두 번의 운을 놓쳤는데 너는 머리가 비상한데 19살 때 운을 놓쳤다. 역시. 서울대를 갈 몸이었는데 내가 시우야, 운을 놓쳤구나.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걱정하지 마. 너 35살에 부터 잘 될 거야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. 서른다섯 살에 잘 안 되면 이거 들고 찾아가려고. 잘 된다며! 제가 더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서른다섯 살에 제가 계기가 몇 개 있거든요. 계약이 끝납니다. 빨리 말해.